공정한 사법적 판결 공정한 사법적 판결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제 자신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권 세력의 회원 관행을 미뤄보면 얼마든지 조국 무죄 만들기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이 입버스가 아니고 조국이 갖고 있는 정보 때문에 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법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법원의 이해불가 행보입니다. 12월 10일 날 조국의 처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관인 송인건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 측의 요구 공소장 변경을 불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소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따지는 검찰을 향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당신을 법정에서 퇴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출발하면 조국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써여진 공소장과 압수수색과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공소장에 더하는 것 자체는 전혀 위법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내놓고 그것을 불과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교수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심대한 위법이다.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다. 이 점을 담당 판사가 일부러 무시했다. 둘째, 마치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 한 것처럼 재판부가 험침내기를 하고 있다. 셋째, 정경심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재판장이 작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이 충상 교수의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전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고 항소심이 팔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송 부장판사를 재판 과정에서 배제하는 기피신청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담당 판사로서는 상당히 불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국의 행보입니다. 조국은 2020년도 1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서울대에 신청했습니다. 12월 10일 날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조국은 12월 9일 오후 4시 20분경에 2020학년도 1학기에 행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로스쿨 교무부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내년 1월 무렵에 조국이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조국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내년 1학기는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강의에 전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가와 전망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이 지나치게 순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국이 어쩌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대를 넘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공수처 신설법안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내일 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는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공간에 방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겼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법은 바로 공수처법의 최초이자 최대의 수혜자는 조국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조국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들이 수사 기록들이 검찰로부터 고스란히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고 검찰은 손을 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공수처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항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건이면 능히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공수처 신설법안이 오늘 내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권력적 비리 사건들은 검찰로부터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매우 높습니다.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계획의 본래 지향점이자 추구점이자 목적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